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김동주 교수께서 쓴 킹덤북스에 나오는 통사입니다. 한국인에서는 아주 보기 넘은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여러분들 도둑놈들 5권. 이 내용이 이제 잘 이렇게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도둑놈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도록 그런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방송은 평일보다 하나 정도 더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참 여러분들 한동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 정도 선거 부정 문제를 제가 다루오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이걸 단발성으로 이렇게 보도하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어쩌면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다수 우회적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선거관리비언은 초비상사태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할 겁니다. 이 사건이 한동훈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발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겁니다. 관훈토론회에서 관훈토론회 가장 중앙에 2월 7일입니다. 한국프레센터 20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정 관훈토론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발언을 보면서 아직 검사를 크게 때를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말씀하실 때 조금 이렇게 텔레비전을 의식해가지고 윤 대통령도 처음에 그렇게 하셨는데 시선을 조금 천천히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나 이렇게 자주 움직이게 되면 보는 사람들도 헷갈리니까 조금 천천히 카메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카메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이제 어제 한동훈 도장 찍어라. 당신들 도장 날인하면 국힘당의 180석까지 갈 수 있다 이야기죠. 최소 160석은 딴다. 180석은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 문제를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제야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공 박사님 180석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장 날인 관철하지 못하면 그냥 대패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하라.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왕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소송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상에 차종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빌어서 행건 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간격한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은 비대위원들이 웬일이죠?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에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 잘 안 들리시죠?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상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관위 내부규칙과 대부분 판례를 갖고 도장을 직접 찍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전투표관이 도장을 못 찍을 정도로 책임성이 없도록 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사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선거기간이 짧은데 사전투표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일찍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관훈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 목소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옮겨 가지고 저는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못 찍을 정도로 책임성이 없도록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짧은 표현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면 참조를 하게 되면 뭘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4주째입니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과 이민하 위원 등 6명의 의원이 2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을 갖고 오라. 그 대신에 우리가 예산적으로나 선거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2주입니다. 그게 지금 4주째를 접어든 겁니다. 4주째를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언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방식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인쇄 날인을 투표용지에 온라인상의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투표관리관 보장 인쇄 날인이라는 것이 거의 생명줄과 같다. 목숨줄과 같다. 그리고 최후방어선이다. 그걸 놓치는 순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질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보시죠. 이게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 그러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시행되느냐 아니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인쇄 날인이 기존대로 이런 시행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선거결과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선거결과가. 선거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투표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는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은 곧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냐 도구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면 투표수가 아닌 제3의 장소 투표관리관이 없는 장소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제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사전투표 여러분들을 투표용지를 위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산조작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남미 국가들의 선거와 달리 완전 디지털식 그냥 스크린에 터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은 전자투표고 반은 아날로그 투표입니다. 종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손을 대더라도 반드시 이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까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투표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종이 투표지를 투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시의 날인 도장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해 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원하는 대로 제3의 장소에서 제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는 문제가 이번에 한동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로 이 문제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 개인 도장을 찍게 되면 그러면 위조투표지 제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집니다. 위조투표지 제조가 어려워지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원하는 대로 이런 대로 조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어제 아주 늦은 시간에 제가 내보냈는데 지금 공병호 tv가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평소에 10분의 1 정도로 노출을 줄여놓은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여러분들 이걸 관리하는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노출 클릭률이 21.1%입니다. 이 노출 클릭률은 대부분 5% 됩니다. 그게 이 21.1%가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노출되는 것을 현저하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콘텐츠니까 선거 콘텐츠니까 볼 수 없도록 대개 여러분들 21%라는 이야기란 노출 클릭률이 21%라는 것은 그만큼 억제해놨기 때문에 노출 클릭률이 높은 겁니다. 통상적인 콘텐츠는 5% 됩니다. 100명에게 노출되면 5명의 이름 보는데 21.1%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놓은 겁니다.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선거 콘텐츠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콘텐츠를 다루게 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정 여러분들 한계치를 정한 다음에 시청자 수를 또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또 올라가면 줄이고 올라가면 줄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3년 동안 구독자 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니까 빼니까 그러니까 참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 수 있을지는 저도 별로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채널이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완전히 뭡니까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하는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콘텐츠가 5시간 안에 여러분들 8만 명이 봐야 될 것을 8천명이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문 정금보다 훨씬 더 심해진 거죠. 8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8천명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노출 클릭률이 어떻게 21%나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못 보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청자 수를 빼는 것 그래서 일정 이상 구독자 수가 넣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하죠. 2년째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선거를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다루고 싶더라도. 이거는 신념도 있어야 되고 뚝심도 있어야 되고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거 내가 접으면 이 문제가 완전히 덮인다. 이런 신념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우파 유튜브들 그렇게 나무랄기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그냥 선거를 다루게 되면 바로 탄압이 들어올 거니까 제가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채널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상태 10분의 1 정도 줄었으니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광고 수입이 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보게 하는 거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채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나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이 선거관리비안회가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실천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두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당 대표에 준할 정도로 국민의힘의 최고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한 것.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도장 찍으라고 한다. 거기 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더 한 단계 더 가봐야 됩니다. 왜 선거관리위원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결사적으로 차항하는가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면 위조투표지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가동을 해서 전산 조작을 하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 얻은 결론은 학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 추론 수많은 점검을 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주력부대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만들기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하기 이겁니다. 4년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딱 그렇게 두 가지 가슬입니다.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가슬이다. 방법은 가슬이고 사전투표를 조작했냐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건 선거 데이터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표를 어디서 넣느냐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끝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모든 9번의 공직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정강 조작을 했구나. 그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가슬 수준이고 수사의 이해가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 추론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해봤는가 하니까 기존처럼 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버 조작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개수를 조정하기에는 사용했겠지만 메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앞에 산 것 같다는 겁니다.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산 조작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은 사박오일 지역선거관이 보관한 단계에 투입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개표를 할 때의 5번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수검표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5, 6, 7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 2, 3에서 다 게임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4.15 총선의 부천시 신중동에서 1인당 사전투표지 발급 시간이 4.7초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관위의 그런 선거의 진행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보게 되면 40초, 최소 40초는 걸리는 겁니다. 신문증을 여러분 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 2장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받는 것이 다 합치게 되면 평균적으로 최소 40초는 걸려야 한 명의 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신분증, 교부, 신원 확인, 그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지역구 비례대표를 받고 그다음에 기표소에 가서 여러분들 기표조장 찍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40초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 신중동에 4.7초가 걸린 겁니다. 이 내용이 부천시 선관위의 4.7초 기록적 사전투표. 이게 2020년 5월 28일 기사입니다.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 15일 총선 당시 23대 프린트를 통해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했고 기표대가 30곳이었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발급 시간이란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4.7초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지가 48cm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로만 한 장 뽑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5.22초가 걸리는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한 장만 뽑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보시죠. 1인당 투표지 발급 시간이 평균 얼마인가 최소 40초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신원 확인 단말기를 거쳐서 투표용지 발급 잉크제 프린트 프린트가 뭐 여러분들 휙 하자 한 장만 칙칙칙칙칙칙칙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인이 신원 확인 단말기 앞에 도착하며 투표지를 건네받고 떠나기 직전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가 걸리냐 평소 40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선관위가 배표한 선관위 배부 기준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두 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그다음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그래서 한 50초 정도 관내 사전투표 는 50초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처럼 한 장 받는 경우는 35초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이 작업을 했던 장영우 대표 장영우 대표에서는 직접 광주 동림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한 둘 셋 넷 다섯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타비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게 되면 한 40초 정도 됩니다. 영상 내 확인 가능한 7명 투표 인의 투표지 발급 전체 인당 평균 발급 수준은 39초 6초고 신은 확인하고 투표지 인시의 인당 평균 소요시간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 26.7초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시단이 26.7초인데 평균적으로 최소한 한 40초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 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옵니다. 이게 이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부천시 신중동 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1만 8,210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인당 평균 소요시간에 4.7초입니다. 그럼 8만 5,587초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최소 40초를 가정해 가지고 8만 5,587초를 40초로 나누게 되면 2,139표가 여러분들 부천시 신중동 에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만 8,210표에서 2,139표를 빼면 1만 6,071표가 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그래서 발급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4.7초 기준을 해 가지고 8만 5,587초가 걸렸는데 인당결은 발급 시간이 40초를 가정하게 되면 신중동 에서는 2,139표만 여러분들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만 8,210표에서 2,139표를 빼면 1만 6,071표 정도가 어디서 발행이 됐냐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의문 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상당수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발행이 됐고 그것이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발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부천시 신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시죠. 합리적 추론. 부천시 신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2020년도 4.15 총선을 왜 다루냐. 이 사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느 선거구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투표소에서. 어느 투표소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 사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부천시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2% 서른 후보는 플러스 13.1%입니다. 최소 서른 후보는 플러스 12% 최대 플러스 13%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는 최소 마이너스 11% 최대 마이너스 12%. 뭘 이야기합니까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율 을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 출처가 어딥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최종공식 선거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득표소 조작을 했다는 거죠. 득표소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득표소 조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어디 했는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작이 2번과 3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계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투표함이 개표소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다 이야기예요. 개표 상황표에 적힌 후보별 득표 수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크게 자랑스럽게 읽기는 7번 8번 개수기하고 수겸표를 바꿔서 수겸표를 먼저 하고 개수기를 완전 수개표로 하지만 다 소용없는 거다 이야기예요. 왜 개표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투표함 자체가 다 뭡니까? 바꿔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 시간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발급 시간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천시 을에 서른의원 지역구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게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전산 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기 투입이 언제 이르냐. 3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3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쇄 날인이 거의 생명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 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최후 방어선인 겁니다.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걸 반드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더 지적 활동을 펼쳐가지고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와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선전선동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은 언제 일어났냐. 2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2번에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동안. 그리고 실물투표주는 3번 사박오일 지역선관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조작은 전산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인시의 날인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끝까지 멈니 그걸 제항하는 겁니다. 전산조작만 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다.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투표암을 까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4.15 총선의 부천신동으로의 여러분들 이 제야 h님이 작성해 주신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천은 갑을병정입니다. 아주 큰 지역이네요. 부천을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설훈 의원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50.89%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0.8%입니다. 9.93%를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산조작만 하고 이런 거칠 수 없는 전산조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비슷한 만큼이라도 사전투표를 위조한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의 9.93%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힘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49%인데 사전투표율이 32.92%입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08인 겁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50.89%를 60.81%로 바꾼 겁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98 이렇게 나온 겁니다. 9.94 마이너스 10.08.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일이 아니고 한동훈 씨처럼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검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과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산조작을 왜 할 수 있느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투표 관리관 도장 인시의 날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방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에서 제가 써보면 그분들이 순순히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투표 관리관 인시의 날인이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고 선관위 입장의 모든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손을 대기 위해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인시의 날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딱 목숨을 여러분들 목줄을 죄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후보별 특별조작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철 안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관훈 그룹 토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4년간의 큰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도정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분 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분에게 없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호소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도대체 내가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느끼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민의힘의 홈페이지나 한동훈 위원장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 무슨 한동훈 위원장 뭐죠 팬카페가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페르키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아날로그 50% 디지털 50%인 겁니다. 아무리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도 그 뒤에 후방 부대인 아날로그 다시 이야기하면 위조된 실물 투표지 투입이 없으면 앞에 전방 부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장영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전투표 제도는 50%의 전자투표 시스템이고 50%의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조작해도 반드시 아날로그적으로 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 유식한 말을 여러분도 좀 쉽게 풀이하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반드시 투입해야 완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기 선거라는 것은 전산 조작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다가 여러분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일어난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력한 가설이고 수사를 통해서 확정적 사실로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력한 가설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적으로 조작해도 반드시 아날로그적으로 물리적으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특표수의 정감 작업 조작 작업을 통해서 당선자로 만들더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당선자로 만들어 놓더라도 사전투표를 서른 후보와 함께해서 여러분들 당일 투표가 50.89인데 60.8위로 사전투표 득표를 뻥튀기해 가지고 9.93%를 더해주더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완결판은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그만큼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투입하지 않으면 바로 발각이 되는 겁니다.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4.7초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신원 확인하고 여러분들 투표지 프린트 뽑는데 그러니까 끼켜야 2,139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발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16,071표는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3번에서 만들어서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만들었겠냐 프린트를 쓸 수도 있고 인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앞으로 수사가 돼 봐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든 원하는 데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들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선거사기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왜?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사기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일을 4년 정도 여러분 해왔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아도 우박사학위를 받았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있을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를 7.5%를 뻥튀기하고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풀을 확보한 거죠. 3만 7771표를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한테는 발표는 22.6% 발표를 한 겁니다. 뻥튀기해 가지고 원래는 15.0%인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22.64%를 국민들한테는 뻥튀기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에 활용할 수 있는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뭐죠 강서 보궐선거에서 20개 동 그리고 거소 투표에 21개죠. 이제 투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밝혔다시피 강서 보궐의 화곡본동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실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3,662표인데 5,493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5,493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대줬냐. 1,831표를 화곡본동에 대준 겁니다. 그럼 1,831표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확보한 3만 7771표 가운데 1,831표를 가져온 겁니다. 그 대신 김태우와 함께는 한 표도 이러면 손을 안 댔던 거죠. 김태우 후보한테는 손을 넣지 않고 전부 다 뭐죠. 3만 7771표를 전부 다 누굽니까. 더블랑 후보 한 끼만 더해 준 겁니다. 1,831표를. 그래서 표시가 안 나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사전투표 당일에 사전투표 시작하고 종결될 때까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한 17% 정도 높게 계속해서 뭡니까. 표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계산해보게 되면 더블당 후보와 함께 14.4%를 올려주고 관내 사전투표를 김태우와 함께 13%를 빼앗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각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과학을 이용해서 이런 합리적 추론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 화국 본동만 여러분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가양일동 염창동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투입된 걸 합쳐 보니까 37,771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37,771표를 가져다가 그걸 다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다 여러분들 뿌려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걸 본 거죠. 화국 본동 사례만 본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지금 왜곡은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상으로 조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산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더블당 후반께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1831표는 반드시 이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전산 조작은 2번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3번에서 투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할 때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리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관내 사전투표용지에 프린트해가지고 프린트할 수 있어야 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있으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했던 분은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뭐죠 이렇게 조작하는 공장까지 와야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리인에 목을 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일 타격을 입힌 것이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토론 발언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2020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서 최초로 나온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학자 출신들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미닝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발언이 어제 일어난 겁니다. 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그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천지개백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발언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동훈 씨가 그래도 젊고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저보다 13년 여러분들 젊은 분입니다. 정치권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으로 한동훈 여름 비당대책위원장이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것이 완결될 수 있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지만 발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엊그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차문하지만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송이다. 그래서 이 인쇄 날인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엊그제 장영우 대표께서 이야기한 사전투표지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많은 투표지를 만들어냈다. 도저히 자기들이 볼 때 4.7조 20조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엔지니어 시각에서는 사회과학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그런 과학 법칙들이 있다면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과학 법칙에 미루어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이 뭐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이고 사전투표장에 가면 투표 자기 여러분들 신분증을 교부하게 되면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스캔에 올려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찍찍 찍찍 해서 뭐죠 레이저 프린트도 아니고 다트 프린트가 여러분들 프린트가 앱손 프린트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4초고 20초가 걸리냐 최소한 40초는 걸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적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사전투표의 발급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사전투표소의 발급 처리 용량 이거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법칙에 여러분들 제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발급 처리 능력사에 큰 차이 격차가 있는 겁니다 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의심을 하냐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가지고 선관위가 공직선거를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말미암아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투표용지 관내 사전투표용지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생산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니 투표소에서 도저히 천장 이상은 발행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천장이 발급됐다 그럼 그 천장이 어디서 발급됐냐 그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천장은 북경에서 발행할 수 있고 수원에서도 인쇄소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소위 3번 사박오일 지역선관위의 보관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날로그 조작의 핵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위조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내고 거기다 기표는 하겠죠 기표는 1번만 계속 기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2번 3번에서 우리가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엔지니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우 대표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4.15 총선에 신원 확인 단말기를 통해서 프린트를 기표나 이런 것은 다 뺍니다 이 과정 신원 확인 투표용지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는 이 과정을 대개 보시게 되면 이 중앙선관위가 배부한 배부 기준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50초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35초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선거가 많기 때문에 60초 이렇게 이제 발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은 3구 대통령 선거는 얼마가 되는 거 아닌가 최소 33에 35초입니다 그런 표 한 장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통령 선 35초인데 장영우 대표께서 직접 그런 투표 연장을 조사한 바에 따르게 되면 투표 항자를 따르면 최소 33초 정도는 걸려야 된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40초는 걸려야 된다 33초입니다 33초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33초니까 얼추 비슷하죠 가이드라인하고 중앙선관위가 여러분이 제시한 배부 기준 국회의원 선거는 50초인데 이제 40초 그러니까 과한 이유가 아닌 거죠 여기에 위반되는 여러분들 선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것은 최소치입니다 왜 최초 중고하니까 사람이 막 몰리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기계를 또 관내 여러분들 전용회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건 최소치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모두 다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 비정상적인 투표소의 난 발급 속도 33초 미만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구 북구 24초 5초 2일차 광산구가 광주광역실 건데 광산구 신가동 사전투표소 24.9초 양주시 25.2초 이 이야기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전투표에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발급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제3의 장소에서 일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60개소입니다 60개소 인당 33초 미만의 발급 효율을 자랑하는 사전투표소가 60개입니다 1일차 2일차로 나눠가지고 1인 발급 시간을 여러분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대구 북구 광산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동구 66개 60개 60개소가 이런 다 공개화된 겁니다 여수시 주삼동 사전투표소 첫날은 31.3초 그 다음 32.1초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걸 다 여러분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강동구 0일 제1동 사전투표소 28.7초 여러분 28.7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동구 0일 제1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캐파 캐파를 훨씬 넘어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일부가 외부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4.15 총선도 한 번 더 보죠 어제 공개가 있는데 4.15 총선 최소 40조가 필요합니다 40조 39.6초인데 40조 정도가 필요한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대전 서구 도마 1동에 2일차에 4시부터 5시 사이에 21.3초 이걸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집요함인 겁니다 이걸 엑셀 파일 여러분들 전국의 몇 천 개를 모든 선거를 다 조사한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뉴런 1 지방선거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뉴런 1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상당히 뭡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이렇게 초고속 발급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만큼 지방선거는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최상급 발급 속도 사전투표소에서 그동안 말씀드린 최상급 발급 속도라는 것은 그 사전투표소의 발급 캐파를 넘어서는 관내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3의 장소에서 일부가 제조 생산에서 투입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초 30 여러분들 40초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40초죠 4.15 총선 40초가 걸려야 되는데 26.8초가 걸렸다는 이야기하면 얼추 절반 정도가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나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속도를 구했는데 20초가 나왔다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여러분들 소요시간이 신분증 주고 여러분들 투표용지 봤는데 40초가 걸립니다 그럼 2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두 장당 한 장을 딴 데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초가 나왔다는 것은 40초가 나와야 되는데 2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2배가 발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배가 발급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촉진법을 쓰면 될 수 있을지 모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0%는 딴 데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언제? 4박 5일 사이에 언제? 4박 5일 사이에 여기서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사전투표 실시가 될 때 전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가동했는가 하니까 두 장당 한 장이 더블당 후보와 함께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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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자가 와 가지고 투표하고 두 번째 투표자가 투표했는데 세 번째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한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그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진짜 표는 어디서 투입 됐냐 이 이야기예요 어디서 투입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확정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어딘가 투입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려분만큼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했겠죠 그의 내용 여러분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1831표가 포함이 된 겁니다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조작을 하면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그럼 조작값 50%가 적용이 되겠죠 가짜 가짜 진짜 가짜 가짜 진짜는 조작값은 33%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세 장 진짜가 나고 가짜가 한 장이면 25% 정도 되겠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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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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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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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게 조작값 25%를 뜻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진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진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 거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3번 여러분 이런 발언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불만이 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이재명 치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가지가 날라갈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래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포지션을 결정할 때 섭섭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이라면 사람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은 백인데 사람 따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끝에 그리고 그건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참 희한하게 돼 가지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동할 정도로 고맙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장영우 대표께서 공개한 소위 투표지 발급기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지 발급 속도가 인당 40초인데 인당 20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두 장당 한 장이 외부에서 투입됐을 거라 그럼 외부에서 언제 투입됐겠냐 4박 5일에 투입됐을 거다 전산 조작은 어떻게 했냐 전산 조작은 다 2번에서 했었거든 그래서 모든 혁명은 2번과 3번에 다 완결이 되는 겁니다 혁명의 준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게 되는 2, 3주에 확정되는 선거인수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건 선거기획자들의 몫일 겁니다 기술자들의 몫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야무지게 조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금만 조작했으면 이렇게 다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 문제는 거의 다 밝혀진 겁니다 누가 했는가만 여러분 남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2번 3번의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립위원회는 자신 있게 완전 수개표를 하겠다 7번 8번을 바꾸면서 개수기하고 수건표를 바꾸면서 완전 수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자랑스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QR코드도 양보인데 얼마나 자랑스럽나 QR코드는 여러분들 투표하고 관계 없거든요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데 관계가 그거는 이미 다 용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투표관리 간 인쇄 날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3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4박 5일 지역선거관이 여러분들 아날로그 조작을 해야 되니까 아날로그 조작을 해야 이번에 디지털 조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연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당황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인쇄 날인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선거의 효율성 아니 선거의 효율성이 왜 중요하냐 선거의 정직성이 중요하지 그게 아무 논리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디지털 조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투표관리 간 인쇄 날인인 겁니다 그게 다 이런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한층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가지고 국민이 여러분들 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군하고 사실 여러분 선거 공정성 문제를 따지게 되면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240만 표 정도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262만 표 격차 240만 표의 사전특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회를 준 그런 기적을 능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넘어갔으면 이 방송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어둠에 덮이고 우리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그 끝없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름 장악돼 가지고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벌어져야 되었던 거죠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딱하게 여겨셔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윤대통령이 당선됐고 윤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주 여러분들 특별한 것은 또 다른 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들 발언을 요약하게 되면 이 양반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서울법대를 나왔고 똑똑하고 본인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모르겠냐의 이야기죠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동훈 씨가 소상하게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 외에 어제 발언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선거 문제를 이 양반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발언 이 발언에 저는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전투표관이 도장을 못 찍을 정도로 책임수 없도록 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여기 이 말에 여러분들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이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꾸민 말을 쓴 건데 꾸민 말을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있구나 사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 간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건 등가성 원칙에 완전히 위반되거든요 이건 법하는 사람들이 같으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국민이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사박고의를 두고 의사를 표현했냐 동일 시간에 동일 시점에 의사 표현을 해야 되지 가뜩이나 선거기간이 짧은데 사전투표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일찍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이 정확하게 사전투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물론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가 그날 발언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법상의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탄리와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도장을 못 찍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하라는 이야기야 너 그거 해라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방어선이자 생명줄이자 목숨줄이자 절체절명의 과제가 이걸 사수화하는 거거든요 인쇄 날인을 사수화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취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난 10년간에 사전투표회에서 주물러 온 것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기를 해척하고 어떻게 뭉개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내국 시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이건 거의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수뇌부의 원 오버 탑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의 여러분들 위원장인 김상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국민의힘에 대해서 믿음을 느꼈던 것은 수뇌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수뇌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영남권의 이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 저는 그분들의 진실함을 믿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움직이겠느냐 그런데 더 톱 중에 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해라 이야기죠 너거 어때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죄하고 동갑이고 물리를 다 아실 거고 이 선거 사기 문제의 여야를 분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본인도 아시는 거고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 강조하지만 한동훈 씨는 젊고 13년이 젊고 본인 이후에 이런 야심도 있고 더더욱 정치권에 부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선관위의 덕을 입어 본 적도 없고 선관위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일하게 이 문제의 최종 해결자가 한동훈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때에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진성 씨가 여러분들 공평하겠습니까 권영 씨가 공평하겠습니까 주호영 씨가 공평하겠습니까 다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형님 아우고 여러분 그렇게 다 지냈을 거라고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다음 보시게 되면 사실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기간 중간에 있는 이슈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가뜩이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 사전투표가 떨어뜨려 놓으니 선거운동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수가 없고 추후 입법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져야 된다고 여러분들 외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부 여러분들 개정안을 낼 때 이런 표현을 썼는 줄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나라 일을 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유일한 처음 발언인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이런 엉망진창이 됐으면 4년 만에 처음에 이런 표현을 두고 감격해야 될 테니까 얼마나 나라가 망가진 겁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치료져야 된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 발언을 대한민국 정치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투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이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압니다 사전 투표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직설적인 투입니까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것을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 속거리 문제 같던 선거관리 부실함이 있었고 최근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최대한 실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나이스한 이야기입니까 수개표 문제는 독일의 수개표 하지 않는 전자개표는 위헌이라고까지 했던 것이니 명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할 걸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 선거 문제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현재 4기 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전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여러분들 개인 도장 날인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디지털 조작 이른바 사전투표지 위조가 가능하고 사전투표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별 특표 수를 전산 조작하는 일이 지난 9번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그게 관철이 되면 무조건 국힘이 이깁니다 국민의 힘이 최소 160석에 최대 180석까지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관위가 승리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쇄 날인을 쓰게 되면 그러면 그게 역전이 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0석에서 최대 200석까지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투표자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냐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목을 메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바로 어제 관은클럽 토론회에서 한 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부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고 거의 모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공직선거 문제점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50%는 전자시스템이고 50%는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부풀리더라도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아날로그 조작과 디지털 조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법기름들 관철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생산할 수가 없으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발각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을 하는 것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은 4월 10일 총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아날로그 조작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뻥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두 가지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뭐를 가능합니까 사전 투표율을 방지하게 되면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위조 투표율을 제조 생산할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게 되면 위조 투표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입니다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의 부풀리 득표수 조작 그것을 위해 가지고 사전 투표를 뻥튀게 하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전 투표를 뻥튀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 이미 보셨다시피 아무리 들여봐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831표를 가짜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실제로 관내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강서구 화곡본동의 3662명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5493명이 참가했다 실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에 비해서 여러분들 부풀려가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시면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특히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20개 그리고 거소투표 1개 21개는 모두 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걸 강서구의 이름 전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관내 사전 투표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100명당 15명이 참여했는데 얼마를 부풀린 겁니까 선관위 측에서 100명당 22명이 참여한 것으로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7.5%를 부풀려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줄 수 있는 후보군을 얼마를 확보한 겁니까 위조사전 투표자수 유령사전 투표자수 3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37,771표를 확보해서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더 좋네 더블당 후보 한 끼만 더해 준 겁니다 국힘당은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더블당은 하곡 본능에 1782표를 받았는데 3613표를 받은 것만큼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사이에 17%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 진교훈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그래프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올려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37771표를 얻은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서 발표한 겁니다 2023년 또 10월 7일 날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율 22.6%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재보선 역대 최고치 15.09%를 22.64%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분산시켜 가지고 전부 다 37771표를 화곡본동 가양일동 염창동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경제학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글을 쓰고 이렇게 리서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널리스트 언론이 출신하고 달리 대단히 과학적으로 가설검정 측면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4년 동안 매진해온 겁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좀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전부가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가 관여가 됐을 테니까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자료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진교훈 후보하고 이름 김태우가 14.4% 13%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두 후보가 0에 3% 정도 나와야 될 차이값이 이렇게 큰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한 그런 조작은 마지막에는 선거는 숫자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도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지 그걸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는 직접 참여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깃발을 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 입문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파지티브 게임을 하자 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선거를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일단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를 다 이루지 못하지만 투표 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메시지 응원 메시지 호소 메시지 그다음에 요구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좀 알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천창룡식께서는 좀 고맙습니다. 좀 그거 꼭 약속하신 대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호를 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도 남기시고 의견도 남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기가 참 힘듭니다. 인생이든 여러분들 나라 일이든 간에 윤 대통령 이름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아가 이렇게 선거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거의 모든 희망이 여러분들 영어 표현은 fade away라고 합니까 그냥 사라져가는 사그러가는 속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런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핵심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선거가 여러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전폭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뭘 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도 좋고 국민의힘 홈페이도 좋고 아니면 국민의힘이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좋고 가셔가지고 당신 진짜 관원클럽 토론이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니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폭탄을 막 때뜨리다 보면 어느 좀 쉴 때 늘 그냥 뛰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댓글을 보다가 야 이게 나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통 시민들이 이 정도로 그냥 감동을 했구나 이걸 반드시 관찰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고 나라 일이고 내 일이고 자식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관찰시키게 되면 나라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최소 160석에서 180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딸 겁니다. 정치 성향은 안 바뀝니다. 여론을 아무리 만져도 사람들 알 거 다 알거든요. 그걸 못 막으면 그냥 150석에서 200석 정도는 저 동네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포지티브 썸게임을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렵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비해서 13년 정도가 참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정치권에서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들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 문제가 이렇게 뿌리가 깊고 넓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동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세월이 4년 정도 흘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정치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다 그리고 넓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 본인이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여야여름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관위의 철두철명의 눈치를 볼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존의 정치권 내부의 인사들이 해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 문제를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 대들기 시작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중에 어떤 건 민경욱 전 의원이고 그다음에 좀 좀 늦게 여러분들 참전 결정하신 분은 황교안 전 당대표입니다. 두 사람 다 아웃사이드 출신이잖아요. 정치계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정치계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입신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산이 됐고 더더욱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가장 놀란 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전혀 소위 선거 정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딱한 것은 언론들의 그 침묵이나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깊은 문제입니다. 이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수십 년 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 10년 정도 사전투표 여러분들 실험이 큰 일이었지만 그 전 선거까지도 많은 부분이 오염이 된 겁니다. 그게 나라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공정선거를 통한 권력자의 교체 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데 나라가 여러분들 배가 불러지면서 엄청나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모든 지금 먼저 사전투표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들의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한다 이런 것이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문제가 뿌리가 너무 깊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또 2월 7일 날 이 문제를 오랫동안 규명하게 해서 노려온 석종대씨께서 4월 10일 총선 사전선거 조작 전자개피기 조작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월 7일이니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1년 전 1년이 지난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붙는데 부정선거 하청 전문인 중앙선관위 위탁이 왜 말이냐 부정위탁 즉각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 이야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 때는 강원도에 여러분들 권리당원 되시는 분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식을 하고 그렇게 항의 했습니다. 불구하고 가장 다선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선거관리원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원에 위탁해서 선거관리원 에 만들어줬겠죠 김기현 씨는. 그런 기막힌 일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정말 막 갈 때까지 갔구나.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충격적인 어떤 것은 전진석 의원 자체가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 조작 문제가 이런 발각이 돼 가지고 개표소에서 참관인데 그런 예리함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연 씨와 함께 여러분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본인이 참담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여러분들 의욕을 제기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을 맡기는 걸 보고 야 이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여기서 여러분 자주 여러 번 공개했습니다마는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될 때는 여러분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가 이긴 선거를 만들어준 걸로 그냥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여기는 공개 안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의 뿌리가 참 깊고 기성 정치인들로부터의 해법을 구하기는 힘들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아마 집권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손을 대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씨는 선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출직 공개자로 떼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죠 아주 드문 정치인입니다 신인 정치인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선거 문제로부터 전혀 누구한테 부채가 없다는 겁니다 부채가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나오기가 힘든데 이것도 참 하늘에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이 크게 사심을 갖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 회복되는 데만 여러분 기여를 크게 하더라도 본인이 떠도한다 꿈을 충분히 저는 이룰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파적 색채가 강한 국민들은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똑하고 하니까 본인의 시대적 소명이 선거를 바로 세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이유는 그냥 부산물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더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씨는 이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말한 것처럼 이제 말한 거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은행일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 끈을 갖고 있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거의 사생결단하고 인쇄나린을 밀어붙여야 될 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흔히 사용하지만 선관위에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나리는 생명줄과 목숨줄과 같은 것이다 이제 선관위로 하여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생명줄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거니까 아마 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정치인들은 선거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상당히 더문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꼭 직접 개입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놓고 나설 수가 없으니까 가장 자유로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 선거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달리 완전 디지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 고맙고 다행스러운 겁니다 50%가 전자투표고 50%가 아날로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 사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전자적 의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더라도 조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물 위조 득표지를 투입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베네수엘라에 태어났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준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선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을 시대가 만들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냥 연배가 좀 높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회가 아주 드물게 주어지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숙고도 해야 되지만 1, 2, 3를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자기 전부를 걸고 대의를 향해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가 될 때 그때 큰 것을 얻거든요 계산을 하게 되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단한 일은 없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바로 평화시에는 만나기 힘든 나라를 구하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배에 그런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제가 사람과 마찬 저는 전부를 다 던질 것 같아요 전부를 던져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대한민국의 선거사기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야기는 본인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뜻이 있으면 몸이 가장 귀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좋은 기회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한동훈 위원장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회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나 가능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나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겁니다 평화시에 이렇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 한 인물에게 주어진다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만일 내가 그 나이가 돼서 난 전부를 다 베팅했을 것 같아요 전부를 다 걸고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가 50% 여러분 디지털이고 50%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뭡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한국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언제 기회가 주어졌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한국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당선되지 않고 이재명 지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규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간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동네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덜니가 그동안 미진했던 과제들이 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너무 화끈하게 만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상세하게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과학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하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화끈하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작한 것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앞날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천운이 따른 겁니다 일거에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뭡니까 우인이 나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절요의 기회다 이게 말로서 표현이 안 되는 절요랑 충분히 잡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너무 화끈하게 만졌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으로 바로 지난 7년간 선거 사기의 전모가 모두 다 밝혀지게 됐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동안 좀 모호했던 부분들이 다 세상에 까발해진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 전쟁에 뛰어들면 이기는 게임인 겁니다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들면 본인은 이기는 것이고 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개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득표소는 이렇게 멀쩡한데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엇까지 드러난 겁니까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했는가까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개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뭡니까 그냥 후보별 득표소가 완전 뭐죠 100% 조작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성과 전모가 완결판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이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이것도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2번 3번에서 다 작업을 했구나 그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10일 11이라고 생각했는데 2번 3번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전면 수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든 겁니다 왜 그전에 작업이 다 끝나니까 우리 전면 수개표 하겠습니다 왜 그전에 작업 다 끝나니까 2번 3번에 다 작업 끝나는데 전면 수개표 8번 9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 드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위 선거 사기와의 전쟁에 여러분들 본인이 베팅을 하게 되면 전부를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시작부터 이긴 게임인 겁니다 왜 범죄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가 왜 범죄가 드러나냐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 여러분들 선거면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가 50%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여러분들 조작과 아날로그 조장의 미스매치 문제 잘 불일치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긴 게임인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 폼 잡고 몸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전쟁에 때렸는데 무조건 이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긴 게임을 여러분들 일생일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연배 그런 직책이 안 있었던 것이 너무나 회안이 되는데 내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사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어드바이스 할 거예요 당신 하늘이 도우신 기회다 하늘이 당신을 그냥 점지한 거다 당신이 할 건 그냥 베팅하는 거다 풀베팅 전부 다 거는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당신은 다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다 이야기죠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다 드러난 거거든요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 조작 목표에 맞춰서 사전투표를 실제보다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사 가운데 다수를 조작 목표에 맞춰서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전혀 여러분들 이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게임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식먹기죠 참 대단한 거죠 죽은 식먹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긴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안 뛰어듭니까 하늘이 만들어진 기회인 거죠 그리고 뭐죠 다 밝혀진 겁니다 그냥 민간인들이 뭐죠 자원봉사를 가서 4년 동안 다 밝혀가지고 얼마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뭐죠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여러분 뭡니까 눌러면 막을 수 있는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드리면 이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 20개 동 거소투표에서 일어난 대표 사례가 하국 본동 사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831표를 더해 준 겁니다 하국 본동의 이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표를 찍으면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짜 투표자로 한 표 집어넣은 겁니다 더블당 기표가 된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그 다음 뭐죠 더블당 후보가 기표가 된 가짜 투표지로 한 장 집어넣은 겁니다 그 작업을 전산 조작을 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그래서 개표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딱 숫자를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또 돌아간 거죠 1831표를 집어넣은 거죠 1831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37,771표 7.55%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37,771표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부 모두 다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도장인 겁니다 20개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7,771표죠 7.55%를 이렇게 뻥튀기래가 발표된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위기의 시기를 느낄 것 같아요 수뇌부들은 숨을 때가 이제 없는 겁니다 숨을 때가 어디를 숨어야 될지 숨을 때가 여러분 없는 거죠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대단히 극적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레진아님께서 선거관리위원의 그 어떤 꼼수에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흔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 사기의 깊은 넓에서 헤어나길 바랍니다 5천만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는 사기 조작 결과를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된 애국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과욕이 앞서 가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잡히게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돼서 9분의 선거 사기 가운데서도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선거를 8번을 선거를 다 훔쳤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2번 선거를 훔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고 거기다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것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을 완전히 코를 몹니까 그냥 누지르고 그 여세를 몰아서 4월 10일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는 모든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다음에 대권 고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욕을 뿌린 겁니다 과욕 세상사가 절제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재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수를 든 거예요 무리수를 둬가지고 완전히 까발기진 겁니다 성극사기가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무자비하게 조작할지는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한 20% 정도는 조작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전투표 투표자 수 가운데 20% 조작할 걸 봤는데 35%까지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정도를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한 것이 4.15 총선이거든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승리했다고 보는 거죠 깔끔하게 승리했고 국민의 힘도 입 다물었고 윤 대통령께서도 입 다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도 그냥 왕장찬 거니까 뭡니까 득표수 조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선거가 그냥 완전히 뭡니까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 선거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 4년 정도의 긴 여정에서 가장 큰 사건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거고 완전히 사고역 사고라고는 봅니다 두 번째 여름 사건은 이 강서구 정장에서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원토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확고히 관철시켜야겠다 이게 3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연결되어 다 합회의 선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반석에 올릴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를 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만진 겁니다 2020년 강서구 정장 선거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것이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뻥튀기 한 것이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졌기 때문에 어디서 조작했는지도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도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힘들 정도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세상을 세상의 여론을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11일만 만진 게 아니고 계속 만져왔구나 이게 여러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가짜로 발표할 거란 전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직관주를 딱 보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선거를 만져왔구나 투표율을 이 사람들이 투표율을 계속해서 만져왔구나 투표율을 이 사람들이 투표율을 이렇게 만져왔구나 천몇백만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그룹을 이렇게 투표율을 이렇게 투표율을 만진 겁니다 엄청난 범죄죠 이것이 더욱더 확신을 주게 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자 수는 1600만에 1100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표본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씩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총선 12.19% 2020년 26.7%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선이 26%에서 36.9%까지 올라갔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20.6%라는 것이 조작이 안 됐다고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이름들 등장해서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조작을 안 한 게 아니고 11.5%에서 20.6%가 된 거죠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수평으로 이동했는데 0.5%만 조작했는데 원래는 11.5%를 20.6%를 만든 거죠 그것을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6대 11.5% 7대 20.1% 2018년입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지원 20.6% 이 경우 8대 지방선거 시에는 사전투표율에 거의 손을 안 된 것 같다고 방송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비록 손을 댔지만 새로 출범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7대 선거 시 손된 수준으로 손을 댄 것 같다고 하셔야 발언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거의 안 댔다고 해버리면 4년 만에 8.6% 상승한 엄청난 뻥튀기 조작이고 8년 만에 9.2%는 큰 값 이상 큰 표본주택에 불과 얼마든지 가능한 정상적인 범위라는 주장이 되어 있는 노슨이 발견됩니다 조작한 거죠 그런데 7대처럼 조작했기 때문에 원래 기준점이 11.5%니까 이만큼 뻥튀기 를 한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포연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재야전문가가 추계하게 되면 총선은 19.99%였던 것 같은데 한 6.70% 정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2022년 대선은 5.50%만큼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 표수가 240만 표 297만 표입니다 이 추계치만 보면 4.15 총선에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 조작하고 실물로 된 표를 2020년 대통령 등은 242만 표 거의 비슷하죠 124만 표 242만 표 240만 표에서 242만 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밝혀지게 됐느냐 확실하게 이게 왜 밝혀졌습니까 이게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사기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 게 더해지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뒤에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함을 까보고 있거나 까봐도 표시가 잘 안 나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투표소마다 합법적으로 개수해야 된다 카운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2022년도 4.15 총선 이후에 그런 부정선거 방지대와 부방대 같은 데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불구하고 아주 악착같이 투표소를 방문하는 투표자수를 모세도록 하죠 cctv도 다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사람들이 그걸 캠코드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촬영하려고 하더라도 선거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철도질매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수를 전혀 셀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사전선거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거할 때 스케닝 해가지고 신분적 이미지를 투표자 신분적 이미지를 보관하는데 그것도 즉시 삭제를 했다가 지난 저녁들은 12월인가에 한 달 한 달에가 됩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4년 5년 끄는데 즉시 삭제는 왜 포함된 자예요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해야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해야 실제 이런 관내 사전투표에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그래야 뻥튀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몇 명이 해야 7%를 여러분들 부풀려야 할지 8% 움직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세상의 이름 선거에서 투표자수를 모르게 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사전투표자수를 공식적으로 정당 참가 사회시민단체에 참가해 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수를 반드시 측정해서 공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진 찍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중투표를 하라고 다니는 사람들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중투표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런 누더기로 고쳐봐야 이건 될 수 없는 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4월 10일 날 그런 총선에서 공정성을 좀 높이려면 투표소 레벨에서 실제 사전투표자수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밝혀야 됩니다 그거를 이명근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건 너무 소극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선관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과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폐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고 동시에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고한 사람의 숫자를 개수하도록 카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전투표조에서는 존속시킬 수가 없다 아무리 누더기로 바꾸더라도 이거는 뭐 이미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상실햀한 거고 정확도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발언하고 특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 발언은 정말 참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것을 꼭 그런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이 더하는 그런 노력에 좀 힘을 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내용이고 선거 실상을 이제 낱낱이 공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 그 이후에 보궐선거 그래서 지난해에 모두 6권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지만 또 책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도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데 힘을 대주시면은 공병호 tv가 계속 운영되는데 크게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공개 드린 바와 같이 어제 한동훈 도장 찍으라라는 그런 영상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상이었는데 무려 이제 노출율이 21.1% 정도가 될 정도로 아예 영상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영상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런 시청자 수를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 수를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 한계치가 되면은 또 시청자 수를 빼고 또 조금 올라가면 또 빼고 그렇게 3년 동안 시청자 수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장은 이해를 하죠 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2개월 전부터 소개하는 그가 신학과 역사학을 잘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동주 교수께서는 아주 역작을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 역사를 보는 시야나 안목을 넓히고 또 기독교의 성장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5시 오전 5시에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5시 오전 5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